2022년 또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실시간 방송이 좀 오랜만입니다. 한 2주 예정보다 제가 조금 일정이 지체가 돼 가지고 3일 날, 2일 날 10월 2일 날 실방송 마지막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조금 자리를 비워서 원래보다 한 3일 정도 늦게 이렇게 실방송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서 보궐선거, 여러분 이제 오래간만에 실방송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jih님이 작업을 빨리 해서 보내준다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딱 결론이 먼 거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두 사람당 한 표를 만들어서 진도 교육감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하고 똑같이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그냥. 그냥 뭐 딴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선거를 못 지키면 뭡니까? 그냥 망한 거지 뭐가 망한 게 딴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아주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거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혁신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은면동, 청운효자, 사직, 삼청, 투표구 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여기서 정근식 후보의 당일투표를 제외한 모든 사전투표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 11,239표가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청운효다동에 1,709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더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표 만든 사람은 그냥 조용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직동의 정근식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338표 이게 전부 다 만들어낸 겁니다. 876표에서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338표가 만들어낸 거고 876표 빼기 338표 당일투표는 진짜겠죠. 이 표가 전부 노란색한 것이 다 만들어낸 거죠. 이 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분들이 표를 만진 사람들이 뭐라고 못한 게 표를 만졌으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선거 문제없다고. 여러분들 이게 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중앙에 있는 거. 이 중앙에 있는 거가 관내 사전투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표를 몇 표나 더해줬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종로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종로구에 관내 사전투표는 가짜표가 637표가 더해진 겁니다. 종로구에 청운 효자동의 관내 사전투표의 위조투표지는 379표를 더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정근식 후보한테 더해준 거죠. 사직도는 215표. 그러면 이렇게 이름 다 찾아내가지고 더해보게 되면 종로구 하나만 총 4430표를 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4330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진보 단일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뭔고 하니까 가짜표가 다 더해져야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동별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로 그럼 왜 찾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동별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 637표를 정근식 후반께 더했는데 그럼 이 637표가 뭐냐. 3분의 1인 겁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자 수 2명당 1표의 유령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준 거죠. 집어넣어줬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사직동 한번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동 이게 이제 정근식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플러스 20%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죠.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그나 비슷해야 되니까 0에서 3% 정도 나와있는 20% 나오는 겁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조전혁 후보는 마치 표를 빼앗긴 것처럼 나온 거죠.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21%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미국의 유수대학에서 경제학이나 통계학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앞날이 밝겠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더 많이 놓겠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21% 관내 사전투표 특정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21%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표를 특정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줬을 때 나타나는 좌우대칭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거죠. 규칙을 사용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그 흔적이 숫자에 남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 입을 다물기로 다 결심했으니까. 규칙을 사용해놓으니까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동별로 몇 표를 넣는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찾아지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의 종로구의 637표를 더해줬고 성운효자동의 유령 사전투표자 379표를 정근식 후반께 더했고 구역질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살 건데 이런 구역질 나는 짓들을 매번 선거를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딱 세팅해가지고 그냥 돌리는 겁니다. 강서구청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테이블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종로구 선거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는 거 여기 보시죠. 여기 1275표 사전투표자 수가 1275명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637표를 관외 사전투표를 더 만든 겁니다. 유령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이 631표를 전부 다 진보 단일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 관리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유령 사전투표자를 몇 표를 만드느냐 여기에 3792표를 만든 거죠. 3792표를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징글징글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권력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이 무너진 겁니다. 주권은 헌법의 이름들 국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다 만드는 겁니다. 총 몇 표를 만드느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4430표를 위조로 만든 겁니다. 그럼 4340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두 명당 한 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를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4430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15.44%를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하면 3.51%의 유령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진보 후보와 함께 집어넣으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방법하고 여긴 잘 제야 전문가가 설명해 놓으셨네요. 두 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관우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장에 관내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 종로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8,859명이 사전투표에 응했는데 그거를 13,289표로 만든 겁니다. 4,430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아날로그고 50%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을 조작하고 그 수치에 맞게끔 유령투표지를 개표 일정에 사전투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종이 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은 제가 못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추론이고 이거는 숫자로 나왔으니까 숫자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투표가 왔을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이 완전히 뺏긴 겁니다. 물론 희망고문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저는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권력이 여러분들 가장 한 국가의 기초질서 가운데 기반에 해당하는 선거가 무너졌는데 지도청들이 그 선거 무너진 걸 다 듣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폼을 잡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건재한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삼성전자 너희들 뭐 했냐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나라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쯤 중에 하나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러면 이 종로구 서울교육관 보궐소의 종로구에서 여기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전근식 후보가 17,438표 조전육 후보가 14,162표 3,276표 차이로 전근식 후보가 이겼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역으로 사용해 가지고 조작된 수치를 다 빼고 나면 이게 밑에 추정치 발표가 제야 전문가가 계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근식 후보가 13,008표 조전육 후보가 14,162표 조작되기 이전에 종로구에서 조전육 후보가 1,154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제 한국은 보수 진영이 큰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경고하고 이야기했지만 완악한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그냥 전부 다 부정선거를 덮기로 한 겁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으로 가는 거고 남쪽은 뭡니까? 좌파가 영구집권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러면 딱 저는 희망사고 같은 거 안 돌립니다. 그냥 과학이 말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육 후보가 1,154표로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실제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온 두 사람당 한 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전부 다 진보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승부를 바꾸는 겁니다. 1,154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가 3,276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그렇게 탈바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거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댄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7.19%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뭡니까? 부풀려가지고 10.70%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차이만큼을 전부 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지저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자면 그 이야기는 뭔가 내가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라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방송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다리신 분이 계실 테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7.19%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70%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 차이만큼을 전부 다 정근시 후보로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죠. 조작하기 이전에는 여기 이제 이 라인이 정근시 후본데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46장을 정근시 후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를 왕창 대해주니까 이게 0.96이 되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96장을 받은 겁니다. 무조건 그냥 그쪽에 줄을 선 사람들은 계속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하니까 나라가 맛이 완전히 간 겁니다.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죠.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0.46에서 0.96이 된 것은 정근시 후보에게 공짜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전혁 후보 표는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0.44가 0.44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권오상인가 하는 분도 0.68 0.68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 본인이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68장. 조전혁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44장인 겁니다. 이렇게 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숫자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쏙 편하게 지난해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2016년도 지방선거에 돌리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2027년 대선에 돌릴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다음 이걸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하고 부정선거 국가에서 살 건지 안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억지도 아니고 그냥 뭐죠? 땡깡도 아니고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말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가 이천 이게 종로구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조작된 것을 다 여러분들 제거하고 나면 실제 각 후보가 받았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계산한 겁니다. 이 보시죠. 정근식 후보가 조작하기 이전에는 사전 청운 효자동의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를 어마어마하게 더해 주니까 20%가 된 겁니다. 사전 투표에 표를 더해 주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에서 20%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근식 후반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조전혁 후보는 표를 빼앗긴 것처럼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1%까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속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작된 수치를 지금 뭐 선관이 올라있는 모든 10년 정도의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이렇게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한국 진짜 대체가 없습니다. 북한도 여러분들 굉장히 잔인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뭐 긴건이 문제 뭐 이런 거는 여기 되면 세발에 핀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뭐죠. 특정 세력에 있어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완악해진 나라가 되어버린. 이 보시죠.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확대가 보시게 되면은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에서 20% 여러분도 오르고 마이너스 9%에 15% 오르고 2%에서 22% 오릅니다. 선관위 발표가 무언가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정근식 후보한테. 정근식 후보가 더해 줬기 때문에 실제 사전 투표자에 온 사람만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하면은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표를 더해 주니까 20% 마이너스 9%가 15% 2%가 22% 7%가 24%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를 보고도 국민들도 다 외면하고 나라 지도청들은 다 뭡니까. 그냥 다 외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위 발표 왼쪽 그다음에 조작한 것이라면 제가 한 것이 오른쪽 보시면은 정근식 후보가 사전 투표를 45%를 받았는데 뻥튀게 63%를 만들어 준 겁니다.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만들어 줬을 거 아닙니까. 이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사용해 놓으니까 얼마나 사전 투표율을 조작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이 정근식 후보가 45%를 받았는데 조작하기 이전에 63%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으니까 45% 45% 조전혁도 당일 투표 득표율 50% 50%. 당일 투표에 조전혁이 종로구에서 승리한 겁니다. 50% 대 45% 사전 투표율은 뭡니까. 조전혁이 63% 대 30%로 패배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해가지고. 서울시 종로구에서 조전혁 후보가 당일 투표율 5%로 이긴 겁니다. 사전 투표율 몇 프로를 패배한 겁니까. 18% 정도를 여러분들 격차를 벌린 겁니다. 18%를 더해 준 겁니다. 당일 투표율 조전혁 후보가 5%를 이겼는데 사전 투표율 뭡니까. 뭉텅이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18%를 더해 준 겁니다. 이 차이칱 18%. 사전빼기 당일에 18% 나오는 겁니다. 이건 미친 수치이지 않습니까. 사전과 당일에 0에서 3% 정도로 미묘한 차이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학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의 의미가 10년째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나라가 맛이 완전히 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식 낳아서 키우라고 젊은애도 안 합니다. 젊은애도 지금 주식 미국 주식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에이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의대생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에이 도둑놈들 그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공부한 셈 치고 이게 이제 정근식 후보가 모집단 평균의 득표율이 53% 당일 투표 45% 사전투표 63%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식인 표본집단인 당일 투표 사전투표의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질을 10년 차 하더라도 이걸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다음 또 선거 방송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치기도 하지만 도저히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의무감 겸 해서 그냥 책무 겸 해서 그냥 선거가 이렇습니다. 이번도 역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차익값이 사전 빼기 당일에 플러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완전히 좌우대칭은 언제 나오느냐. 특정 후보에게 표를 인위적으로 더해 줬을 때 한쪽은 플러스 값하고 한쪽은 표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빼앗긴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럼 전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사전 투표율을 기준으로 3.51%를 조작을 했네요.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여기 전체 조작률이 그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으니까 0%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도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측이라든지 가설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 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정근시구방에 더해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같은 조작 방식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거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가 종로구 사례를 보면 거의 전 서울 전역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로구 사례만 보면 조전역 후보가 1154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위조 사전특표자 수를 정근시구방에 더해 주면서 정근시 후보가 종로구에서 327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그냥 입 다물고 살 수가 있지만 기가 찬 일이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율이 7.19%인데 10.70%로 그렇게 부풀리고 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것만큼 표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산조작을 우선 하고 여론조작하고 전산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위조투표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선거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걸 조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가 된 겁니다. 실전 경험을 수십 번 경험했으니까 눈 감고도 아마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리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